안녕하세요. AI 전문 특허사무소 파이특허의 이드오별리사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바로 알파폴드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단백질 구조예측 경연인 캐스프 14에서 알파폴드2가 또 우승했습니다. 2018년에는 2위팀이 52점이면 58점 정도를 받고 우승했는데 이번에는 90점을 넘기면서 압도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건지 그리고 관련 특허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블록입니다. 우리 몸 또한 단백질들로 구성되어 있죠. 단백질의 기본 구조는 하나의 선입니다. 다만 안정된 상태를 찾아서 일정한 형태로 구겨져서 즉 폴딩되어 존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단백질이 어떻게 접혀있는지가 단백질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캐스프 14에서 문제로 나오게 됐던 코비드19 바이러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스파이그 단백질도 결국 단백질 가닥들이 접혀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가장 끝부분에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부분 중 어느 부분이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될지 동물에 감염될지를 결정합니다.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블록이라고 했는데 이 단백질은 또 아미노산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슬들이 깨어져있는 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미노산의 구조는 서로 비슷합니다. 공통적으로 중심에 두 개의 탄소 원자와 하나의 질소 원자가 있습니다. 다만 가운데 있는 탄소 원자에 어떤 분자들이 붙는지에 따라 20여 가지의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분자들을 레지듀라고 합니다. 단백질의 폴딩 구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실험적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자 단위의 MRI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로 단백질의 3차원 형상을 지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단백질의 3차원 구조는 신뢰할 만하겠죠? 이 정보들은 프로틴 데이터뱅크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백질들을 복잡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깨어져있는 실이라고 했습니다. 단백질이 어떻게 폴딩될지는 단백질을 구성한 아미노산들의 전자기적 성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백질이 어떤 아미노산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단백질의 최종 폴딩 구조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미노산 시퀀스라는 것은 결국 20개의 서로 다른 기호들의 조합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정답 데이터베이스도 충분히 있겠다. 그리고 문제와 탑이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이죠? 네, 알파고의 경우에도 기보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었고 바둑돌이 놓을 좌표와 대국의 결과가 승인지 패인지가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표현 가능합니다. 딥러닝을 사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알파폴드 이전에도 단백질 폴딩 문제를 풀기 위해 딥러닝을 적용하고자 한 시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백질 폴딩 문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폴딩된 구조에서 단백질이 접점이 있다는 건데요. 아미노산 구슬이 깨어져 있는 단백질 끈에서 어떤 아미노산 구슬들이 서로 붙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일단 그 구슬들만 서로 붙여놓고 나머지 구조를 재구성하면 문제가 훨씬 쉬워지겠죠. 이런 접점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접점을 이루는 아미노산들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들이 서로 쌍으로 끌어당기면서 접점을 구성하는데요. 진화 과정에서 접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접점에서 하나의 아미노산만이 변형된다고 가정해볼까요? 만약 변형된 아미노산이 짝을 이루고 있던 반대편 아미노산과 서로 전기적으로 밀어낸다면 접점은 깨지게 되고 이러면 단백질이 원래 기능을 할 수 없겠죠. 일종의 유전병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단백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점에서 아미노산 변형이 일어난다면 쌍을 이룬 아미노산이 한 번에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공진화, 코어 에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진화가 이루어진 아미노산들을 찾으면 접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생명체는 유전자의 변형에 따라 분화됩니다. 진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종들 간의 유전자를 비교해서 변형된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유전자를 비교하려면 유전자를 서로 정렬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MSA, Multiple Sequence Alignment가 바로 그 작업들의 결과물입니다. MSA를 통해서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MSA에서 특정 부분의 아미노산들이 공진화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 부분이 접점이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폴드 이전의 방법론에서는 MSA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 내에 공진화 포인트를 찾고 이를 이용해서 단백질들이 서로 접촉하는 포인트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2018년에 알파폴드1도 비슷한 방법론을 썼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알파폴드1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보시죠. 알파폴드1은 단순히 접점을 찾는 게 아니라 각 아미노산들 사이의 거리의 확률분포를 추정해냈습니다. 단백질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ABCD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오른쪽과 같은 거리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0일 거고요. AB 사이의 거리는 BA 사이의 거리와 같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아미노산 조합 사이의 거리를 재서 표를 채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알파폴드1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거리들의 확률분포를 예측했습니다. 알파폴드1 논문에 나온 그림을 보시면 저 거리 맵에 하나하나의 픽셀이 사실은 확률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딥마인드에서는 이걸 디스토그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의 최종 폴딩 구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아미노산들의 중심 원자들의 3차원 좌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폴드1에서는 아미노산들 사이의 비틀림 각도, 즉 토션 앵글을 통해서 최종 폴딩 구조를 표현합니다. 단백질이 폴딩 되더라도 아미노산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미노산들끼리 결합된 비틀림 각도만 변하게 되죠. 알파폴드는 이런 비틀림 각도들 역시 확률분포까지 구해냅니다. 알파폴드1의 첫 단계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MSA 데이터와 구조를 맞추어야 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시퀀스를 입력받으면 해당 단백질의 디스토그램과 비틀림 각도의 확률분포를 구해내도록 트레이닝됩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고 이제 2단계가 시작됩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구해진 디스토그램과 비틀림 각도의 확률분포를 가지고 최종 폴딩 구조의 최선회를 찾는 과정입니다. 단백질 폴딩 구조의 최적회를 찾기 위해서 단백질 폴딩 구조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포텐셜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포텐셜 함수의 값을 최소로 만드는 단백질 폴딩 구조가 알파폴드1이 예측한 최종 폴딩 구조가 됩니다. 단백질 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포텐셜 함수는 1단계에서 구한 디스토그램과 비틀림 각도의 확률분포에 기초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예측된 단백질 구조가 있다고 가정할 때 예측된 단백질 구조 내에 아미노산 사이의 거리를 1단계에서 구해진 디스토그램에 대입하면 해당 단백질 구조처럼 실제 단백질이 폴딩 상태로 안정될 확률이 나오겠죠. 논문에서는 예측된 단백질 구조와 디스토그램을 서로 크로스 프로덕트 한다고 표현합니다. 비슷하게 예측된 단백질 구조를 1단계에서 예측한 비틀림 각도의 확률분포와 크로스 프로덕트 합니다. 이러면 또 다른 포텐셜 함수가 나오겠죠. 마지막 단계로 물리적 제약을 고려합니다. 아까 아미노산 구조는 중심 원자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아미노 레지듀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알파폴드 1에서는 중심 원자들의 구조만 먼저 예측합니다. 그런데 다 예측해놓은 구조에 레지듀를 붙였더니 레지듀끼리 부딪혀버리면 안되겠죠. 이걸 static clash라고 합니다. 알파폴드는 이걸 계산한 포텐셜 함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3가지 함수를 더하면 하나의 단일한 포텐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 할 일은 이걸 이용해서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해당 포텐셜 함수가 최소가 되는 최적해를 찾는 것입니다. 알파폴드 1은 먼저 1단계에서 구한 비틀림 각도의 예측값을 이용해서 최초로 단백질 홀딩 구조를 제안합니다. 앞서 구한 포텐셜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구조의 포텐셜 값을 구합니다. 반복해서 해당 구조의 경사하강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포텐셜 함수가 슬로프를 따라서 경사하강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예측 구조 풀을 채우는 단계입니다. 잠정적인 정답을 임시로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이터레이션에 구한 최적해를 예상 답안 중 하나로 저장합니다. 최초 이니셜 구조에만 의존하면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으니 노이즈도 추가해줍니다. 노이즈가 추가된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경사하강시키고 해당 이터레이션의 최적값도 예상 답안으로 저장했다가 예상 답안 중 포텐셜이 가장 낮은 최종 답안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가 알파폴드 1입니다. 이제 알파폴드 2를 알아볼까요? 사실 알파폴드 2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MSA를 통해서 인베딩을 했다.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다. 즉, 어텐션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단백질 폴딩 구조를 예측한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으로 각 아미노산의 위치 벡터와 방향 벡터를 출력한다 정도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베딩은 일정한 객체를 벡터로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객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인 특징 벡터들로 표현합니다. 지금 보시는 워드 투 백은 문장에서의 단어의 위치에 기반해서 단어 간의 근형 관계를 벡터화하는 방식입니다. 어텐션 알고리즘은 자연어 처리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비전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색인어가 키값, 색인어에 대한 정보가 밸류값, 질문이 쿼리값이라고 생각하면 어텐션을 구하는 방법은 쿼리와 키값 간의 유사도를 각각 구하고 이 유사도 값을 밸류에 반영한 다음 모두 합해서 리턴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계산 전에 쿼리, 키, 밸류값은 모두 임베딩되어서 벡터화 되어 있어야겠죠. 어텐션 알고리즘의 예로써 Q, K, V 값이 모두 같은 경우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에서 적절하게 임베딩된 단어들을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면 문장 내의 단어 사이의 관계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문장에서 it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때 어떤 단어를 찾아봐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런 어텐션을 이용해서 인코딩과 디코딩을 수행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프 네트워크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노드, 엣지, 그리고 노드의 피처 정보가 존재합니다. 그래프 네트워크는 그래프 네트워크가 가진 정보들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알파폴드2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알파폴드2는 크게 임베딩, 트렁크, 엣지 단계로 나뉩니다. 임베딩 단계에서는 MSA 데이터와 단백질 템플릿 정보를 가지고 임베딩이 이루어집니다. 알파폴드1에서도 MSA 데이터가 전체 구조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 배경 지식이 되었죠. 트렁크 단계에서는 두 가지 트랙을 보여주는데, 시퀀스 레지드 엣지와 레지드우 레지드 엣지를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 해지 단계에서 그래프 네트워크의 초기 상태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시퀀스 레지드 엣지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시퀀스들과 레지드 사이의 어텐션을 업데이트합니다. 레지드우 레지드 엣지는 마치 알파폴드1에서 디스토그램을 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셀프 어텐션을 설명드릴 때 문장 내의 단어와 다른 단어와의 연관성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백질 구조로 생각하면 단백질 내의 아미노산과 다른 아미노산과의 연관성을 구하는 것이니, 이게 디스토그램으로 치환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조를 봐도 레지드 엣지는 디스턴스 맥과 연결이 되네요. 알파폴드1에서는 단백질의 최종 폴딩 구조를 비틀린 각도의 쌍들로 표현했습니다. 알파폴드2에서는 중심탄소 원자의 위치 벡터와 해당 아미노산이 향하고 있는 방향 벡터들로 표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종 구조 모듈에서는 아마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어텐션으로 업데이트하는 트랜스포머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비안 푹스라는 연구자가 아마 자신의 논문과 유사한 구조일 것이라고 주장한 블로그 포스트가 있는데요. 정확한 구조가 궁금하신 분은 하단의 링크로 되어 있는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특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알파폴드2와 관련된 특허들은 논문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알파폴드1과 관련된 특허는 3개의 특허들이 존재합니다. 아미노산 사이의 거리의 확률분포, 즉 디스토그램을 추정하는 단계에 대한 특허 하나, 알파폴드1의 스테이지2, 즉 포텐셜 함수 계산을 통해서 안정화된 구조를 찾아내는 것과 관련된 특허 하나, 마지막으로 예측된 구조를 반복을 통해 업데이트하는 상세한 방법과 관련된 특허가 하나 있습니다. 논문은 하나인데 왜 특허가 3개나 존재할까요? 알파폴드1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은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개의 기술 요소나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죠. 알파폴드1을 하나의 특허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를 하나로 묶어서 내야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특허의 권리 범위는 많은 내용이 하나에 들어있을수록 점차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술 내에 여러 개의 특허 포인트들이 있으면 이걸 하나로 묶지 않고 개별로 출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간단하게 순서대로 특허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특허는 디스톤스 히스토그램, 즉 디스토그램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입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디마인드는 컨벌레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스톤스 히스토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크로핑해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효과를 거둔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특허의 청구항을 보시면 트레이닝을 위해서 디스톤스 맵을 크로핑하고, 이를 트레이닝에 활용해서 디스톤스 맵을 생성하는 내용을 청구항의 주요 내용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허에 포함된 6번 도면을 보시면 크로핑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특허의 다른 청구항을 보실까요? 청구항이라고 하면 특허에서 자기가 확보하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특허에서 여러 개의 청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건 첫 번째 청구항, 지금 보시는 건 16번째 청구항입니다. 16번째 청구항을 보시면 첫 번째 청구항보다는 전반적으로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항을 보시면 주어진 단백질의 아미노산 시퀀스 데이터를 받아서 디스톤스 맵을 생성하는 내용과 주어진 디스톤스 맵을 가지고 예측된 단백질 폴딩 구조의 품질 점수를 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파폴드1의 실제 내용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알파폴드1은 디스톤스 맵에 기초한 포텐셜 함수뿐 아니라 비틀림 각도나 스테리 클래시를 고려한 종합적인 포텐셜 함수로 예측된 구조를 평가하죠. 다만 특허는 디스톤스 맵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의 해석상 해당 특허는 디스톤스 맵만을 고려하는 모델뿐 아니라 알파폴드1처럼 디스톤스 맵을 포함한 다른 인자를 추가로 고려하는 모든 모델을 권리 범위로 선언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허는 알파폴드1의 스테이지 2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특허는 크게 여러 개의 단백질의 구조들을 예측하는 단계와 예측된 단백질 구조들 중에서 최종 예측 구조를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의 초기 값을 정하는 단계 해당 단백질 파라미터를 반복해서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죠. 업데이트하는 단계는 결국 경사하강을 적용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단계는 경사하강을 적용하기 위한 예측 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포텐셜 함수를 어떻게 표현했는지입니다. 바로 이 함수죠. 제가 이 특허가 신경을 많이 쓴 특허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이 표현 방식에 있습니다. 보시면 퀄리티 스코어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으면서 퀄리티 스코어는 현재 구조 파라미터들의 값과 단백질의 아미노산 시퀀스의 표현형을 기초로 계산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보고 계시는 이 함수를 최대한도로 일반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파폴드1에 나온 포텐셜 함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지금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서버 함수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특허는 그런 방법 대신에 공통적으로 입력되는 인자들과 출력되는 결과값에 대해서 묘사함으로써 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한 건데요. 이게 권리 범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특허는 구조와 풀의 잠정적인 최적화가 있을 때 해당 최적화를 새로운 해로 교체하기 위한 조건을 보여주는 특허인데요. 이건 저희의 설명 범위를 벗어나서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특허, 생물학, 딥러닝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다 보니 다소 설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허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차근차근 영상 업데이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